천하명궁 예의 모험과 비극의 일대기. 예와 그의 아내 달의 여신 황하. 그리고 황하의 신 하백의 아내인 복비와의 사랑. 그리고 제자의 배신.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 열 개의 태양을 쏘아 떨어뜨리다.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것도 온 백성이 태평성대를 노래했다고 수천 년 후인 지금까지 명성이 자자한 요임금의 시대였다. 그런데 태평한 이 시절의 어느 날이었다.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니 태양이 한두 개도 아니고 열 개씩이나 한꺼번에 떠오르다니.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하는 말에 의하면 원래 태양은 한 개만 있지 않았다. 당시 태양은 모두 열 개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동방의 천재 재준과 태양의 여신 희화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이었다. 열 개의 태양은 그 하나하나가 황금빛이 나는 세발 달린 신성한 까마귀. 곧 삼족으로서 동방의 양곡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열흘을 주기로 순서대로 하루에 하나씩 번갈아 떠오르게 되어 있었다. 양곡이라는 골짜기에는 늘 뜨거운 물이 흘러내렸는데 그곳에는 부상이라는 거대한 뽕나무가 있었다. 열 개의 태양은 이 부상나무의 가지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교대로 떠올라 하루 종일 하늘을 운행한 후 서쪽 끝에 우연이라는 연못에 이르게 되는데 그러면 하루가 저물었다. 이것은 태양신인 어머니 희화가 만든 규칙이었고 이들의 매일 매일의 운행을 그녀가 지켜보았다. 그런데 수천, 수만 년 동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 열 명의 아들은 그만 그 일이 지겨워졌다. 장난기까지 발동한 그들은 어느 이른 새벽 어머니 희화가 일어나기도 전에 일제히 떠올라 멋대로 공중을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헤헤 요렇게 재미있는 걸 모르고 자그마치 수만 년 동안을 얌전히만 있었다니 정말 한심한 일이야. 맞아 맞아. 이렇게 멋대로 날아다녀도 될 것을 어머니는 참 너무해. 고작 열흘에 한 번씩 그것도 그놈의 틀에 박힌 길로만 가라고 했으니 말이야. 게다가 하루에 한 명씩 따로따로 나가게 하니 하루 종일 말동무도 없고 같이 놀 사람도 없어 얼마나 심심하고 재미없었는지 몰라. 이제 어머니가 불러도 다시는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 형님들 우리 이대로 그냥 마음껏 세상을 돌아다니며 살자고요. 어머니의 규칙을 따르지 않기로 한 이들 열 명의 형제는 하늘을 제멋대로 날아다니며 저희들끼리 놀기에 정신이 없었다. 회화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자신의 아이들이 집을 떠나 하늘을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란 그녀는 아들들을 달래보았지만 이미 신이 날 대로 난 이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열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르자 온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늘은 이글거리며 붉게 타올랐고 땅도 지글지글 끓으며 까맣게 타들어갔다. 지상은 곧 태양열로 인해 불구덩이로 변하였다. 강물이 말라붙고 초목과 곡식이 다 타 죽어서 백성들은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렸다. 인자한 요임금이 이런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보고만 있을 턱이 없었다. 요임금은 우선 신통력이 뛰어난 무당을 시켜 열 개의 태양을 타일러 말려보도록 했다. 그 당시에는 골치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 무당이 종종 문제 해결사로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여축이라는 무당이 대표로 나섰다. 여축은 신통력이 뛰어나 기도로서 가뭄을 해결한 적이 많았다. 여축은 보기에도 시원한 푸른 물색 옷을 입고 태양열이 이글거리는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렸다. 태양이시여. 위대한 재준신과 회화여신의 아드님들이시여. 이제 그만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저희를 굽어 살펴주소서. 고대 중국에서는 가뭄이 들었을 때 이처럼 무당을 핍박하여 하늘에 간절히 비를 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축의 간절한 애원에도 아랑곳 않고 열 개의 태양은 갈수록 기세를 부렸다. 마침내 여축은 산 꼭대기에서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기지 못하여 까맣게 타죽고 말았다. 희망을 걸었던 여축마저 죽어버리자 요임금과 백성은 모두 절망감에 휩싸였다. 결국 땅 위에 절망과 비탄의 한숨이 하늘에까지 닿게 되었다. 뒤늦게 학예의 엄청난 상황을 파악한 천재재준은 철부지 아들들의 행동에 당혹스럽기도 했고 또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이 난국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천재는 곧바로 가장 활을 잘 쏘는 용사예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히 붉은 활과 흰 화살을 하사했다. 지금 땅 위에서는 내 아들들의 방자한 행동으로 인해 난리가 일어나고 있으니 그대가 뛰어난 활솜씨로 그들의 기세를 꺾어 지상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도록 하라. 천재는 뛰어난 활 재주를 지닌 예로 하여금 난동을 부리는 태양들을 진정시키도록 한 것이다. 비록 자신의 아들들이긴 하지만 하늘의 법도를 무시한 죄는 용서받기 어려웠다. 천재의 명을 받은 명궁 예는 안의 항하와 함께 급히 지상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환영하는 요임금과 백성들 앞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활로 하늘의 태양을 겨누었다. 곧이어 시위를 떠난 화살은 열 개의 태양 중 하나에 명중하였다. 화살을 맞은 태양은 곧 빛을 잃고 지상으로 떨어졌다. 떨어지는 태양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했던 빛을 잃자 세 발 달린 까마귀의 모습으로 변하였다. 원래 태양의 정체는 앞서 말했듯이 3쪽 5였기 때문이다. 하나가 화살에 맞아 떨어지자 남은 태양들이 마구 동요하기 시작했다. 형님 아무래도 아버님이 정말로 노하신 모양이요. 저 고지식하고 활 잘 쏘는 예를 보내 우리를 죽이려 하시니 말이요. 그래 우리 장난이 너무 지나쳤던 것 같다. 이러다간 우리도 방금 화살을 맞은 형제 꼴이 되고 말겠구나. 어서 돌아가 아버님과 어머님께 용서를 빌어야겠다. 그리하여 남은 9개의 태양들은 갈팡질팡 하늘의 각 방향으로 뿔뿔이 도망가기 시작했다. 아마 얘는 이쯤에서 활 쏘기를 멈추어도 좋았을 것이다. 한 번 혼난 천재의 아들들은 다시는 장난을 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얘가 활 쏘기를 멈췄다면 앞으로 그에게 들이닥칠 운명의 길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명궁인 얘는 멈추지 않았다.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뽐내고 싶어졌던 것일까. 백성들을 괴롭힌 태양들을 확실히 혼내주고 싶어서였을까. 천재에 대한 예의고지식한 충성심과 뛰어난 재주는 그에게 활 쏘기를 멈출 수 있는 지혜와 너그러움을 허락하지 않았다. 도망가는 태양들을 명궁인 그가 놓칠 리 없었다. 얘는 연속해서 시위를 당겼다.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자신들을 재난에 빠뜨렸던 태양이 떨어질 때마다 백성들은 환호와 갈채를 보냈고 얘는 마음껏 자신의 재주를 뽐냈다. 마침내 아홉 마리째의 까마귀가 떨어졌을 때에야 얘는 문득 정신이 들어 활 쏘기를 멈췄다. 인류와 지상을 위해 한계의 태양은 남겨둬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예에게는 할 일이 남아있었다. 가뭄이 들어 지상이 온통 혼란에 빠지자 그 틈을 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방에서 많은 괴물들이 출몰하여 날뛰었다. 이 괴물들은 아직도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다음 편에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